다음은요. 이건 너무나도 잘 풀던 문제시죠? 전체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면 전체의 이격거리는 전체의 길이 어떤 거요? 이 어레이의 전체의 길이 곱하기 여기는 sin, β에 그리고 sin 180-α-β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물론 우리 교재에는 이게 다 알파, 알파, 베타 이렇게 써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어디에다가 알파, 여기다가 알파, 여기다가 베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만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죠.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6번에는 답이 그렇게 계산하셔서 33.91, 3.91,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요. 분사연전원 배전 개통 연계 기술 기준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분사연전원의 변동 빈도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시 전압 변동은 3%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28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저압, 가공, 전소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풍압하중이 몇 배의 하중을 견디는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1.2배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 구조물의 이격거리라고 하네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조물의 이격거리 산정식 고려사항이 아닌 거. 뭐 눈에 띄는 거 있죠. 무게는 하중은 전혀 이격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구조물의 하중, 기초 만들 때 이런 데나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1번. 자, 다음은요. 30번.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감리원은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는 분이잖아요. 되셨죠? 그리고 발주자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이거는 발주자가 하셔야죠. 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의 기준을 작성하는 거. 당연히 발주자가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맞죠? 현장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공사 단계별의 기성을 확인하고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나 기술 지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은 31번이요. 자, 어레이에 설치 지역의 설계 풍압 속도압이 1100이라고 되어 있고 유효수압 면적이 8제곱미터인 어레이에 풍압하중 약 몇입니까? 라고 하고 가스케 영양계수하고 풍압계수가 주어져 있네요. 전부 다 싹 다 곱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문제 잘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0점 592가 나오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